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 세번째 무량억종광 하늘은 빛으로 일합니다. 하늘은 빛으로 인류의 의식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늘은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의식을 깨우는 빛을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깨우지 않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능력의 높고 낮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깨우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며 당신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하늘이 보여주는 형상을 통해 안전지대인 역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사망의 중심의식의 빛 중에 의식을 깨우는 빛을 통하여 당신의 영의식을 깨울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은 하늘 사람들인 당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할 것입니다. 하늘은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인 무량 억종광의 빛을 통해 당신의 혼의식을 정화할 것입니다. 하늘은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인 무량 광명의 빛을 통해 당신의 애고를 강력하게 정화할 것입니다. 하늘은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인 무량 광명의 빛을 통해 세상의 의식에 찌들어 있는 당신의 의식을 깨울 것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빛인 사망의 빛은 인간의 영의식을 깨우고 인간의 영의식을 확장시키는 높은 진동수를 가진 빛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빛인 무량광은 인간의 혼의식을 정화하는 빛입니다. 무량광은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는 빛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빛인 무량광은 사망의 빛보다는 진동수가 낮은 빛입니다. 무량광은 인간의 감정선에 작용하여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빛입니다. 무량광은 인간의 의식선에 작용하여 인간의 의식을 깨우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빛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빛인 무량광은 인류에게 하늘에 대한 신성함을 느끼게 하는 빛입니다. 무량광의 빛은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빛입니다. 무량광의 빛은 거룩한 영인 성령을 깨우는 빛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빛인 무량광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량광을 접하는 사람마다 그 느낌과 작용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량광의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빛입니다. 무량광의 강한 빛이 빛의 일꾼들에게 연결이 되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휘감게 됩니다. 빛의 일꾼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강력한 빛으로 작용합니다. 앉으나 서나 생각이 나고 어떤 결정이나 결단을 내릴 때까지 가슴을 뛰게 하는 빛이며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빛입니다. 두 번째, 무량광의 강한 빛이 그 사람의 마음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애고에 찌든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는 빛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내가 나이다 는 것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애고를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강력한 빛입니다. 세 번째, 무량광의 강한 빛이 연결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강한 충격과 기억으로 남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강한 느낌을 주며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고 어? 이게 뭐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무량광의 강한 빛을 받았을 때 모골이 송연하다고 할 정도로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영적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정말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무량광의 강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단중 부근에서 무엇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내 가슴 속에서 에너지의 움직임이 일어나며 혹시 내가 차크라가 열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단중에서 꿈틀거리던 에너지들이 온몸의 전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량광의 강한 빛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늘 수가 없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듯 생명이 눈을 뜨듯 온몸 구석구석이 들썩이게 되는 동시에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곱 번째, 무량광의 강한 빛은 강한 용기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달콤한 유혹,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르르 죽음의 골짜기로 가지만 무량광의 빛에 반응을 한 사람은 수많은 군종 속에서 혼자 우뚝 서서 살길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께서 인류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준비한 무량광의 빛은 2019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방사될 것입니다. 무량광의 빛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인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빛입니다. 무량광의 빛은 무량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수용기가 설치된 사람만이 느끼고 공명할 수 있는 빛입니다. 하늘의 문은 좁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맹활약 또한 시작될 것입니다.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위한 하늘의 빛의 심판이 인간의 의식의 눈높이가 아닌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준비된 것이 인류의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 5가지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하늘문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하늘문은 너무도 평범하여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 5가지는 알곡과 쭉정의를 구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 5가지는 하늘 사람과 땅의 사람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5가지의 빛은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게 하고 살 사람은 반드시 살게 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인 무량광은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강력하게 깨울 것입니다. 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인 무량광은 하늘에 시절 인연이 있는 인자들을 위한 축복의 빛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빛인 무량광을 받기로 예정된 하늘 사람들과 빛의 일꾼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12월 6일 우데카